12지의 띠동물의 첫 번째 동물 짐다 서생원 남의 곡관을 털다 라는 타이틀인데요 지야말로 아주 부지런하고 쉽게 생산력이 있고 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지에 대한 간념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는 남의 곡관을 턴는 존재여서 우리가 고대 유물에도 보면 지붕에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가 쥐를 쫓는 모습의 유물도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남쪽에 가면